이럴지만요, 제발. 잘못했어요. 잘못했어요. 없어진 게 칼뿐만이 아닙니다. 향수도 같이 없어졌죠. 저 향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? 궁금해 주고 왜 온 거예요? 난 지금 내 비밀을 얘기해줄 건데. 긴급 상황입니다. 정치를 노출해도 되겠습니까? 쏠까요? 강혜준은 내가 더 잘 알아. 쏴도 내가 쏩니다. 동을 끊어놓지 하려면 꼭 저렇게 화근이 된다니까. 이게 다 고년대만이다. 조수님의 상탄대기를 조심해야 된다니까. 지옥꽃은 겨울이 되면 뿌리에 독이 차거든. 이제 곧 추악할 때가 됐어.